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인의 주택국이 올해에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정들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 보조 월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하나센터는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을 돕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 도움받기를 기대했습니다. 1인의 교육위원회가 오늘 가을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시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인의 주의 팬데믹 진행 상황 봤을 때 6월 중순경에는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경제계획 5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번 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자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카고 한인회 회직 제5장의 의거에서 재공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파티버스를 누군가 추격하면서 총격을 가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려 70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하며 무작위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수요일 KBC 뉴스구상곡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일리노이 주택국이 올해에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 가정들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 보조 월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한화센터는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을 돕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도움받기를 기대했습니다. 3주간만 열리며 선정된 한인 가정은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또는 15개월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주인 신청서가 먼저 완료돼야 세입자가 신청서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먼저 협조를 구한 후에 이메일 주소, 집주인 전화번호, 이름을 한화센터에 먼저 주셔야 신청서를 시작할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자격 요건은 작년하고 반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리노이 주민으로 신청하신 주소에 거주해야 하고 그리고 2020년 기준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지 않으셔야 하시고요. 그렇지만 50% 미만의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올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가 적어도 30일 이상 체납이 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이미 체납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한 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그러신 경우들 굉장히 많았어요. 집주인한테 계속 노리스가 오니까 통지가 오니까 본인이 아시는 분한테 돈을 빌리셔서 월세를 내시고 개인적인 부채가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여러 보조 프로그램이 문제들이 있었는지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일 이상 한 달 이상 체납된 월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90일 이상 실직 중인 분이 계시면 그 가정에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에는 세입자들의 월세 보조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본인 서류들을 접수하고 신청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같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자체가 세입자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 거의 같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강화된 부분은 연체된 월세 관련 증빙 서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30일도 그러니까 퇴거 명령서, 60일 퇴거 명령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하나 아니면 1월에도 밀렸고 2월에도 밀렸고 월별로 이렇게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러면 집에 관해서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면 집주인으로서의 증명이 됩니다. 재산세 청구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융자 명세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저희가 쿠카운티 재정, 억세서 서비스 웹사이트에 가서 그 서류를 저희가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름 변경을 안 하셔서 집주인 이름이 다르게 돼 있으면 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얼른 본인 이름으로 바꾸신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름 변경을 요청을 하시면 아마 2, 3일 정도 바뀌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은 얼마를 2만 5천 불을 다 지원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입자는 세금이나 어떤 다른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만 5천 불까지 받은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보조이지만 연반정부의 보조이지만 그게 월세를 커버하는 거이기 때문에 월세 임대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주인이 내셔야 되는 거는 본인의 사회보장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를 설립하셨으면 고용주 납세 번호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집주인이 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으신 분이면 아마도 개인 납세자 번호를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세금을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거를 쓰셔야 되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본인이 하지 않고 어떤 대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경우는 대행사에 관한 관리 계정에 대한 내용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연락해야 되는 사람은 연락해야 되는 쪽은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니까 세입자가 먼저 그쪽을 연락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걸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밀렸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취소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 그러니까 신분증, 그리고 얼마 납세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전체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에 따라 있기 때문에 50% 미만인지 80% 미만인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 관련 증명서류가 중요하고요. 이제 만약에 공공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관련 서류를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주실 때도 이게 이미 주택국에서, 주주택국에서 이메일로 연락을 한 걸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열고 손님하고 전화나 아니면 화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본인이 쓰실 수 있는 거가 없으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도 밀렸고 저기도 밀렸고 이런 경우는 권해주기를 같은 이메일 하나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 가정이다 그럼 내 가정을 같은 이메일 주소를 쓰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관련 증명서류 그다음에 월세, 그러니까 주소지 증명서류 그다음에 소득 증명서류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W2가 될 수도 있고 진술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민 신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주소가 명시된 그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여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권이 꼭 지금 현재 유효한 여권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권은 그 본인의 이름하고 그러니까 그 본인 자체를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권을 만약에 쓰셨을 경우에는 그 소득, 아니 집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소지 증명 관련 공과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름이 다르게 돼 있으면 안 되세요. 이름이 다 똑같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거는 계약서를 갖고 오셔도 계약서에 서명이 없어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주인께서 집 관련해서 계약서를 갖고 오신다. 그러면 본인, 집주인으로서 서명이 있어야 되시고 그다음에 세입자로부터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시고요. 그렇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나서 언제 이사 갈지 모르기 때문에 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애초에 그렇게 계약한 경우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거 관련해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계약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를 쓰셔야 되시고요. 진술서를 쓰셔야 되시고 집주인은 이러하지만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는 그 월세를 받는 장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지원금 내용은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는 스태러스라고 지금 내가 언제 접수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링크가 개설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입자 지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세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0년에 작년에 주주택국에서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거에 대해서는 주주택국에서 또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1년 거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붙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나 카운티에서 지원하는 다른 월세 보조부룩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줄만 서서 자격이 되면 내 순서가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로는 그게 아니라 다 전부 신청서를 내놓으면 그게 이렇게 복권처럼 그중에서 선택이 돼서 자격이 되면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쪽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카고시에도 5월이면 된다고 그러고 그 쿡 카운티 같은 경우도 이미 4월 중순경에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쳤고 5월에 그러니까 그 집주인을 대상으로 다시 오픈을 한다고 웹사이트에 계속 그렇게 공시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오픈이 안 되는데요.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이 카운티, 듀페이지 카운티는 지금 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도 그러니까 그 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세 보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윌 카운티, 케인 카운티 하는 분들 계시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이 복권식으로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빨리 하도록 미리 서류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이런 보조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약속을 잡아서 빠른 시간에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의 교육위원회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시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측이 내년부터 대면 수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인의 교육위원회는 올해 가을부터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의 팬데믹 진행 상황을 봤을 때 6월 중순경에는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경제계획 5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내놓은 계획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살 이하에게는 신속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건강 상태 등 특수사항으로 인한 대면 수업 제외 케이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시카고 레이크 쇼 드라이브에서 22살 남성이 운전 중에 총격을 당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타겟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어젯밤 11시 30분경 피해 남성이 레이크 쇼 드라이브 길과 온타리오 길 부근에서 남쪽으로 주행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신호에 멈춰 섰을 때 옆으로 흰색 비윅 SUV 차량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UV의 탑승자들은 갱단 관련 비속어들을 외친 뒤에 피해 남성에게 총격을 여러 차례 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 중 한 발은 피해 남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차종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카고 한인회 회직 제5장에 의거해서 재공고 실시했습니다. 입후보 등록 일시는 오는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선거 일시는 오는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선관위는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먼저 이리노이 주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만 3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선거 공고 당해년도 한인회비 납부한 자 시카고 한인 정해원 500명 이상이 추천하는 자 마지막으로 선거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대한민국법 또는 미국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선관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판데믹 현황 전해드립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만 7,506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사망자는 7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 1년의 주내 신규 확진자는 1,633명 사망자는 28명 테스트 양성률은 2.7%로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1,055만 1,158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 중부시간 오후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3,377만 8,239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60만 1,4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릉도 위주 누적 확진자는 137만 342명 사망자는 2만 1,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파티버스를 누군가 추격하며 총격을 가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려 70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하며 무작위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18일 밤 12시 19분경 캘리포니아주 북부 580번 도로 위에서 시작됐고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에 진입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최소 2명이 버스를 뒤처주며 총을 70발 이상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여성이 사망했으며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무작위 범죄가 아닌 특정 대상을 노린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교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18일 공립학교들의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마스크 착용 선택권에 대한 텍사스 주민들의 자유를 지키면서 코로나19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에버 주지사는 지역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조치 시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정부나 관리에 대해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들은 오는 6월 4일부터 어떤 학생이나 교사, 부모 또는 다른 직원 및 방봉자도 교내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구글이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스마트워치 운영 체계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웨어 OS, 삼성은 타이젠이라는 별도의 OS를 써왔는데 이를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서 더 긴 배터리 수명과 더 빠른 성능 앱 개발자들이 더 쉽게 워치 앱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삼성과의 협업 외에 두 가지 핵심 분야로 인기 많은 구글 앱의 업데이트를 포함해서 완전히 새로운 소비자 경험, 새로운 구글 가족, 핏비트가 창조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꺾고 앞으로 이를 강화하겠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물을 마시는 것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맹물 섭취하는 게 괴로워하는 분들 물 대신 차를 드시는데요. 의학 전문가들은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 종류도 일부 존재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물 대신 음영하기 좋은 차로는 의학 전문가들은 보리차를 추천합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고 볶으면 따뜻한 성질로 변비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현미차입니다. 현미차는 설사로 인해 탈수증이 일어날 때,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쉽게 찰 때, 멀미가 심할 경우 마시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루이보스티도 좋다고 합니다. 향산화 작용이 뛰어나 알레르기 증상 완화와 노화 방지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물 대신 마실 수 없는 차로는 녹차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에는 두통, 이명, 눈에 침침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외에도 옥수수 수염차 또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부종을 제거하기엔 좋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취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뉴스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分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